많은 분들이 원하는 남자애들의 워너비 걸그룹 1위에 우리 아이린 양이 모두가 다 이상형으로 아이린을 그런 거 좀 느낍니까? 아이돌 분들이 그냥 아이린 하면 죽어요 아주 그냥 어디서 나온 거죠? 아 저희 뭐 업계에 다 소문이 나 있죠 없네요? 감사합니다 가장 아이린 양을 팬으로 꼽아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? 어떤 분의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요? 저는 제 이상형을 말하는 건가요? 뭐 애니웨이 뭐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표현을 좀 잘해주시는 거예요 표현을 잘해주셨나 보다 육성제국의 아이린 양의 이상형이 정말요? 정말요? 네 아니지 에이 저희한테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빅뱅하고 저희가 친하잖아요 저희한테 이제 그랬어요 아 저희랑 결혼생활을 하는데 왜요? 야 솔직히 아니 흡수리면 안 돼요 언니 어쨌든 아이린 양의 좋은 사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누구랑요? 누구 하든 살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화났어요? 아 화났어요 아니요? 아니 뭐 농담도 못하겠어 뭐 농담이야 농담 육성제의 단점 세 가지 하나 둘 셋 뒷말이 다르다 뒷말이 다르다는 농담은? 아 아 아 바람기가 있다 그런가 바람기 있어요? 농담입니다 농담 네 아이린 양 좀 당황하게 만든 거 농담해봤고 아이린 양 뭐 많은 아이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bes